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드 입시열료연구소 김광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학년도 수시 추천받고 대학가자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추천 전형 자체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학생들이 추천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경쟁자도 추천을 많이 해주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낮아지고요. 그리고 합격 확률도 높아진다는 것들을 조금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목 똑같이 추천받고 대학가자로 정해봤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추천을 받을 때 내가 추천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빨리 판단하셔야 됩니다. 학교에 문의를 하셔서 내가 추천이 가능한 성적대인 건지 아니면 나는 아예 추천을 못 받을 건지 판단을 미리 먼저 하셔야 되는 거죠. 나는 무조건 가능하다고 해서 전형을 준비했는데 학교에서 나중에 안 된다고 통보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꼭 추천 여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 두 번. 다만 이 추천을 받는 데 있어서 왜 미리 빨리 확인을 하셔야 하는 이유는요. 이게 경희대학교 자료입니다. 경희대학교는 6명을 추천하는데요. 인문계열 2명, 자연계열 3명, 예체능 1명으로 총 6명을 추천을 해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교 기준으로 6명을 모두 추천을 해서 오는 학교들은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는 1명만 추천을 했기 때문에 18% 정도까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인원수가 제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학교에서 그 인원수에 맞춰서 딱 추천을 시키지 않는다. 물론 예체능 1명이 있기 때문에 5명을 추천하는 경우들이 아무래도 좀 많지만 4명, 3명, 3명을 추천한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아하잖아요. 학교가 조금 상위권 학생들이 많아서 내신 따기가 좀 어려운 학교일수록 추천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내가 수능 성적이 내가 추천 받는 대학보다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 추천 받았을 때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해서 아예 추천 자체를 고상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학교에서는 전부 다 모든 인원을 다 추천을 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내가 성적이 좀 낮더라도 이렇게 자리라도 하나 받아서 어떻게 보면 조금 비인기 학과라도 지원한다고 된다면 조금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또 한번 결과지를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추천이 가능하다면 어느 대학과 어떤 학교에 지원할 건지 미리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미리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추천해 줄 거니까 언제까지 알아와 라고 얘기했을 때는 기간이 되게 짧고요. 아무 생각 없이 또 안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생각해 보시라는 부분이고요. 추천 제한 전형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 경쟁률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한된 인원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격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전형에 비해서요. 경희대학교 발표한 실질 합격률에 비하면 입문결은 53%고요. 자연결은 42%가 지원자 대비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자의 거의 절반이 합격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높은 확률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류 반영 비율이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추천 전형이라고 해서 꼭 교과로만 반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대학들은 종합 전형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교과가 일부 들어가고 거기에 서류가 웹프로 들어가서 자소서라든가 추천서 이런 것들이 점수에 계산되는데요. 그거에 비해 서류가 많이 반영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받아서 지원한다는 것은 학교에서 일정 이상 내지는 성적이 되는 친구들을 순서대로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성적이 생각과 다른 종합 전형에 비해서는 좀 높다라는 정도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추천하는 학교에 대해서 주요대 기준이긴 하지만 좀 살펴드리면 전년도 대비 크게 모집 인원이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늘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설 학교들이 생기면서 이낙하대학교나 중앙대학교가 학교장 추천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낙하대학교는 인문계 116명, 자연계 170명, 중앙대 같은 경우는 65명, 자연계 85명으로 총 인원만 하더라도 145명에 자연계 249명으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천을 어차피 못 받는데 그러면 왜 이게 뭐가 중요하나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추천 전형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요. 내신 좋은 학생들이 많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이상 내신 성적이 부류의 친구들이 많이 다른 학교로 지원을 하고 합격돼서 빠져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은 중요한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와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을 조금 감소했다라는 정도만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전형의 추천 가능 인원입니다. 아무래도 건국대학교나 국민대학교처럼 추천의 인원이 제한이 없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 내신 성적이 되게 안 좋고 학교에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러면 추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도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학교 재량입니다. 어차피 학교장 교장 선생님이 추천을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적이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추천을 해줄 수도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안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고 학교마다 다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학교 인원 추천 의회까지 고교벌 한 명이 추천이 가능해서 가장 적은 인원을 추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고교벌 두 명입니다. 다만 보통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 한 명, 자연계 한 명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계열별 제한은 없으니까 두 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어떤 학교는 인문계를 두 명 해주는 학교들도 있고 그 연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자연계 두 명만 해주는 학교들도 있다는 점. 이와여자대학교나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도 고교별로 크게 다섯 명씩을 추천을 하지만 계열의 구분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니까 살펴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는 고교별로 네 명까지 추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서울 캠퍼스만 지원했을 경우에는 세 명만 추천이 가능한 겁니다. 중앙대학교 자연계열에 보시면 안성 캠퍼스의 학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캠퍼스에 추천을 세 명까지밖에 못하기 때문에 네 명까지 추천을 해주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한 명은 안성 캠퍼스를 추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 성적이 상위권 친구들은 안성 캠퍼스에 가고 싶지 않아 할 겁니다. 그러면 중위권인 친구들이나 중앙위권 친구들이 미리 좀 가서 선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학생들이 잘 모르는 학생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미리 미리 가서 얘기를 하신다면 조금 더 본인한테 추천이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들어봤던 부분이고요. 학교마다 전형 방법이 다 다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추천 전형인데도 교과를 좀 더 많이 보는 전형이 있는 반면에 서류가 보통 100%로 들어가서 이렇게 학교장 추천 2 같은 경우 고려대 서류를 1단계를 뽑고 나머지가 들어간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시면 조금 틀린 게 고려대 학교장 추천 1 같은 경우는요. 1단계로 교과 100%를 봅니다. 교과 성적밖에 안 봅니다. 다만 제출 서류가 하나 있는데 자수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교과가 들어가긴 하지만 자수소도 제출해야 된다는 게 특징이고요. 면접이 반영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생깁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학교들은 지금 총 3군데 학교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최저기준이 다 높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그리고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1과 2 그리고 서울대입니다. 3개 영역이 각각 2등급 나오는 게 최하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려대도요. 인문계는 3개 6, 자연계는 3개 7 정도. 학교장 추천 2는 조금 더 높습니다. 서울대만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앞에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서울대학교에는 각각 3개 영역이 2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탐구 영역은 두 과목이 평균이 아니고요. 각각 2등급 이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1등급, 2등급이 나오면 괜찮지만 1등급, 3등급이 나와서 한 과목이 2등급이 안 나오면 자격 기준이 안 됩니다. 서울대학교 자연계열이 보통 147명 정도 선발을 합니다. 많은 인원을 학교장 추천 전용 지역 균형으로 선발을 하는데요. 보통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해서 정시에 2월되는 인원이 보통 한 150명 정도에서 많은 해에 한 200명 정도까지 있던 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원에 적으면 3분의 1 정도가 최저 기준을 못 맞추고 좀 많았던 해에는 반 정도가 최저 기준을 못 맞추는 현상도 생길 수 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최저 기준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희대학교 입시 결과를 보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추천을 6명으로 해주는데 모든 학교가 6명을 다 추천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서 조금 나이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를 드려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크게 2018학년도에 교과가 50, 서류가 50%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교과 성적이 50%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적이 조금 더 높게 형성될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다만 경쟁률이 많이 높지 않습니다. 특히나 여기 보시면 입문계열 중에 프랑스학과나 러시아학과는 경희대학교의 국제캠퍼스에 있는 학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5명을 모집하고 4명을 모집하는데 경쟁률이 오타가 아닙니다. 1.4대 1이고 1.5대 1입니다. 추천을 받아서 여기까지 원서를 쓰는 친구들 자체가 별로 없다는 뜻인 거죠. 평균 성적이 3.27, 3.7 정도 나왔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충원 인원이 이렇게 발생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데 보시면 러시아학과 4명을 선발했습니다. 1.5대 1입니다. 그러면 총 6명이 지원한 겁니다. 맞나요? 그 6명이 지원한 인원 중에 충원이 2명 됐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4명 플러스 2명이 합격해서 지원한 6명은 모두 합격한 것입니다. 지연만 하시면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작년 기준으로 따져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조금 인원이 다 안 채워져 있다는 것이 있으면 빨리 자기가 이런 거라도 나는 합격하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쓰는 경우에는 빨리 추천을 미리 선점하셔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경쟁률이 4대 1, 3대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받으면 경쟁률이 좀 떨어진다는 것. 다만 추천을 받았는데 인기학과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치 대비 인기학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률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도 원하지만 다른 친구들도 원하는 학과들이 좀 많은 거죠. 다만 러시아학과나 이런 학과들은 본인은 원할 수 있지만 다른 학과들은 다른 학생들은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인기학과에 지원했을 경우는 조금 더 경쟁률이나 합격할 확률이 많이 높아진다는 점 추천 전형이 특징이고요. 이화여자대학교 고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올해 전형 방법은 변경됐습니다. 원래 이렇게 1단계 교과를 뽑다가 2단계에서 교과 80의 면접 20을 보던 게 2019학년도부터는 이 1단계 자체가 없어졌고요. 이 2단계만 1단계로 선발을 해서 교과 80의 면접 20%만 보는 게 이제 2019학년도입니다. 전형 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아무래도 1단계에서 선발하는 것보다 2단계의 성적이 좀 더 떨어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좀 있어진 거죠. 단계로 뽑지 않기 때문에요. 마찬가지 작년에 지리교육과입니다. 비인기학과예요. 그러다 보니 모집인원 8명이에요. 경쟁률 3대 1. 총 24명이 지원했습니다. 24명 중에서 8명하고 15명 합쳐서 23명이 합격했습니다. 총 24명 지원해요. 마이너스 1명 빼고는 1명은 누가 떨어졌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원했을 경우에 당연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 그리고 평균 성적 또한 생각보다 되게 낮습니다. 그렇죠? 추천을 받으면 보통 다 1점대 초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합전형보다는 당연히 성적이 되게 높은 편입니다. 보통 종합전형은 이화유자 대학교 같은 경우는 3점대에서 4점대가 나오거든요. 평균이.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성적이 낮다라는 게 이런 추천전형이 지원했을 때 내가 인기학과를 지원했으니 당연히 초등교육과는 보세요. 당연히 성적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됐다 하더라도 이 인원보다는 당연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비인기학과는 그거에 비해 조금 더 인원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추천전형에 지원할 때는 학과를 어떤 학과에 지원하는 게 나한테 맞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소개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내가 비교과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어떻게 지원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비교과 활동이라는 것을 꼭 내가 전공과목에 맞춰서만 자소서를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할 활동 중에서 관련된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쓰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활동이 비슷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작성해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한다면 충분히 학격 확률 자체도 많이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아까 경희대학교와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입시 결과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추천전형은요. 학교에서 선발하는 기간이 꼭 있습니다. 그 기간에 관심 있게 본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빨리 판단하셔서 어떻게 보면 내가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빨리 결정이 돼야 전형을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학생들은 미리미리 움직여서 전형을 빨리 자기한테 추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좋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추천을 못 받는 학생들인 경우에도 한번 물어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가 하나 비어있는 게 있는지 아무도 추천을 안 받아서 아무도 안 하고 있는 학교들이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꼭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추천받고 대학가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